안녕하세요. 솔로지옥2 출연자 조윤재입니다. 최종우입니다. 김한빈입니다. 김지정입니다. 신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지옥 출연자 박세정입니다. 이수희입니다. 신슬기입니다. 최서원입니다. 이나딘입니다. 김민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드디어 방송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짜가 알고 있는 얘기들도 있지만 서로 몰랐던 얘기들도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솔로지옥2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길이래. 어떻게 해? 내가 제일 문제인데. 아 어떡해. 뭐야 이 목소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 와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청소는 그 자체야. 긴장하셨네요. 그 다음 세정언니지. 지금 hope you're a young man. 아 어떡해. 하우. 아 너무 예뻐. 아 기억이 나 안 나네. 아 기억이 나 안 나네. 우리 둘이 소개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왔는데 둘이 스타일이 되게 다르니까. 우와. 너무 예뻐. 어깨 넓다. 구멍가 어디 앉았지? 바로 직진하시는데? 영상 보니까 기억이 난다, 그때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내려가면서 계단이 보폭이 조금 좁더라고요. 넘어지면 안 되겠다. 경사가 가팔나서. 누구를 봐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직진. 소위! 음악이 되게 소위답다. 난 진짜 조심하면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머리 이렇게. 형 처음 들어올 때 아이돌인 줄 알았어. 약간 배우랑 아이돌 같이 하시는. 딱 그 사이에. 왜 저기 앉은 거야? 너무 긴장되고 좀. 머릿속이 되게 하얗거든요.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보니까. 태정 씨랑.